첫 번째 관계자 유사는 어떻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뒷문장이 완전하고 종류에는 why, where, when, how 등이 있고 요즘에 다 death로 바꾸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the way랑 how랑은 절대 같이 안쓰여서 어떻게 한다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다 그 중에서 why인지 how 하고있습니다. the way랑 how랑은 절대 안쓴다고 나왔지? 우리는 토론했는데 뭘 토론했어? 그가 우리가 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거죠. 뭡니까? 물어봐야되죠? 정성민씨에요? 당연하죠. 리슨을 보여줬죠. 리슨을 보여줘야 돼. 이유니까 why. 해석하면 무엇이 이유니? 어떤 이유? 네가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니? 전세계를 구경하는거죠. 아, 무엇니? 이렇게 얘기했지? 일단 3번. the way를 꾸며주고 있죠. the way를 y로 꾸며줄 수는 없지. 이니치로 꾸며준거죠. 아까 말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자 유사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어? 관계? 불사로 바꿀 수 있지. 꼬꾸나가라면 관계의 유사를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전세사 플러스 관계의 유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는 설명했다. 어떤 부분을 설명했어? how. how. 뭐죠? the way. 그죠? the way의 위치는 안되죠. the way의 위치인데도. 어떤 방식에? 그가 그 부분을 설득했던 방식을 설명했죠. 리슨을 꾸며주고 있죠. 뒷문장이 완전하네. 뭐여야 돼. why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그레이스가 결석했던 이유죠. 뭐로부터? 학교로부터? 어제. 하지? 아 기태 이거 들을거 아니야. 그제. 결석 결석 좀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기태가 결석하라. 니 그때 상하이 탈의한거. 폭널버린다. 폭널버린다. 아 결석할 때면 송널 가지고 와. 야 SNS에 쿨인데. 그레이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누군요. 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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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어로 하면. 하우. 어떻게 그가. 난전히 모르죠. 내가 영어를 배운 방식을 나의 말일 수 있니. 두 단어로 하면. 캔니텔미. 더웨이. 방식을 말일 수 있니. 관계. 서행살을 생각하고 관계에 영어. 관계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녀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다. I wonder. Why. 밑줄이 많지. 더. 리즌. Why지. 밑줄이 두 개면 the reason. 밑줄이 하나면 why를 쓰면 되죠. 그렇지. 네. 두 개나 묶어보겠습니다. for some reason을 없애줘. 네.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주면 돼. why를 쓰면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몇몇 이유가 있었다. 내가 기차를. 아 놓쳤던. 인더웨이를 없애줘. 인더웨이를 없애줘. 인더웨이를 없애줘. 이를 써주려고 했는데. 더웨이를 쓰니까. 하울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안 쓰고 싶으면 뭐하면 돼. 광경에서 쓰면 되지 않고. 광경에서 쓰면. 지리치료를 쓸 수도 있지. 근데 안 쓰면 되죠. 그래서. 아. 광경에서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없애야 되겠다. 그렇지. 다시. 광경에서 사용해야 되네. 그럼 더웨이를 없야면서. 이 자리를. 하울하고 놔두고. 인더웨이를 없애줘. 인더웨이. 그치.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는 아는데 뭘 안다. 에밀리가. 어떻게 에밀리가. 네. 작동시켰는지 안다. 그 기계를. 그 다음에. 그럼. 또 겹치면 가봅시다. 리슨을 해야되고요. 폴더 리슨을 없애야되고요. 리슨 이사야되. 뭘 주면 돼. Y죠. 그래서 공포영화는. 이유였는데. 어떤 이유였어. 딜런이. 잠을. 잘 수. 태양아. 집중심해라. 딜런이.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죠. 그것이. 그가. 그 길을 건너던 이유이다. 라고 하면. 이. 이 책대로 할게. that is. the. reason. why. why. he. road. across the. the roa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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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던. round. move. to. 기타 연주하는걸. play. the. 악기명 앞에는 더 붙어야되요. the. 기타.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는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녀가 배웠는지. 기타 연주하는걸. 네. 다시 마지막. 네. 다시 정리합니다. 첫번째. 뭐다. 선행사. 루스식한다. 두번째. 네. 내중. 완전하다. 완전하다. 세번째. when. where. why. how. the way. how. 같이 못쓰이니까. 요즘에. that. 로 쓰거나. 아니면.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 어. 선행사다. 선행사다. 선행사다.